안녕하세요. 국어 영역 강사 심천우입니다. 문학은 상위권의 변수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시간을 마련했는데 사실 이 퀘스트는 제가 처음 찍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도 여러 번 이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찍어 올렸는데 지금과 다르게 그때는 학생들이 이런 영상을 보면 댓글로 시발시발 욕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과거만 하더라도 독서에 방점이 찍혀있는 입시 체제였고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문학보다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문학보다는 독서에서 훨씬 더 많은 오답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문학을 좀 경시하는 듯한 움직임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참 다행이라고 말하긴 그런데 제 입장에선 이제 드디어 내 얘기가 통하는구나. 21학년도 수능이요. 문학의 난도가 높죠. 아마 그동안은 문학을 무시해왔던 수많은 사람들, 특히 강사들도 이제는 문학의 중요성을 간과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젠 때가 왔구나.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한 번 더 여러분들께 강력한 메시지를 드리기 위해서 외치겠습니다. 문학이 쉽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지금부터 출제되는 수능에 대해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마라. 문학은 상위권의 변수다. 이거 제가 지난 강사 시절 내내 떠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냥 단순히 이런 얘기를 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이유를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학생들의 의견. 그러니까 선생님 독서가 더 어렵잖아요. 독서에서 많은 학생들이 틀리고 있잖아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왜 심천우는 독서가 아닌 문학을 상위권의 변수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럼 이제 문학이 어려운 이유. 납득됐다 이거야.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문학에 대한 오해를 좀 씻어내는 시간. 그거를 좀 마련해 볼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 알겠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데에 대한 해결책을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괜찮죠? 그죠? 자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금 촬영 시점이 21학년도 수능 이후이기 때문에 뭐 제가 가져올 수 있는 따끈따끈한 지표가 요거밖에 없어요. 뭐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비슷한 양상으로 가긴 갈 겁니다. 어 이게 이제 메가스터디 채점 서비스 기준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위 오답률 두 개는 이제 문법이에요. 이거 빼고 37번, 28번, 27번 여기가 이제 다 독서 문학들이고 실제 오답률 상위 5개 중에 3개가 독서에서 나왔습니다. 문학은 호빼기도 미치지 않아요. 그럼 조금 더 펼쳐볼까요? 상위 오답률 10개로 놓고 보면 문학은 딱 한 문학이 랭크되어 있습니다. 40번 문제예요. 나머지는 다 독서예요. 아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독서의 영향력은 여전히 절대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국어 영역에서 독서를 잡지 않으면 뭐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제 말 이해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와 있는 것처럼 학생들은 문학보다는 독서에서 훨씬 더 높은 오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 대부분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그 국어 영역을 왜 못하니? 대부분 이제 독서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아까 제가 이제 21학년도 수능에 국한에 놓고 봤지만 수능만 놓고 봤을 때 최근 5개년 수능 중 문학이 상위 오답률 5개 안에 랭크된 것은 18학년도 수능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때 강 건너간 노래 20번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만 놓고 보면 독서가 그냥 국어 영역 입식은 그냥 그 자체다. 국어 영역은 독서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하지 않습니다. 독서 어려워요. 독서 어렵다니까. 근데 오해하지 마. 내가 지금 문학이 상위권의 변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문학이 독서보다 더 어렵다든가 또는 독서가 쉽다든가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 말 이해하시죠. 다 돌아와서 여전히 독서의 영향력이 절대적이고 학생들은 독서에서 훨씬 더 많이 틀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신천우는 문학이 상위권의 변수라고 말하는가. 이게 핵심이잖아요.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실제로 제가 만나는 상위권들은 있잖아요. 독서 어려워하죠. 독서 부담스러워하지. 근데도 문학이 더 어렵다고 말해요. 제가 이제 늘 수업 때 한 번씩 언급하는 내용인데 지나가는 학생한테 야 이리 와봐. 너 독서가 어려워? 문학이 어려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문학이 더 어렵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친구가 상위권이 아닐 확률. 0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만난 상위권 중에 문학이 쉽다고 하는 학생을 본 적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머니나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다 문인 출신 뭐 그런 뭐 문인의 집안이든가 아니면 정신이 나갔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재밌는 게 그런 친구들이 문학에서 잘 안 틀린다? 독서에서 틀려. 근데 독서보다 문학이 어렵다 그래. 왜 그런 걸까? 일단은 요거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아. 왜 독서에서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지. 요거 한번 봐봐. 독서는요.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방법론들이 있지만 우리가 팩트만 말하면 결국 지문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 읽고 이해하면 문제가 풀려요. 부정할 수 없죠. 그렇죠? 우리가 뭐 정보량이 많고 뭐 뭐 뭐 뭐 논리적으로 졸라 막 복잡하고 지문길 길고 온갖 소리를 다 하더라도 결국에 정답의 근거는 지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쓰면 답을 찾아내게 되어 있어요. 왜 얘가 정답이고 왜 얘가 오답인지 알게 돼요. 물론 현장 갔을 때 모든 지문을 100% 이해하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까지는 나아갈 수 있어요. 제 말 이해하시는 거죠? 지문 속에 정답의 근거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전제할게요. 제가 지금 독서의 방향성이 명확하다고 이야기한 것이 독서가 쉽다든가 문학이 독서보다 더 어렵다든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독서에 대해서 왜 심찬우가 상위권의 변수라고 말을 하지 않는지 그리고 상위권들은 왜 독서를 어려워하면서도 문학에 대해 더 어려움을 느끼는지를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싶어서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괜찮죠? 그죠? 뭐라고요? 독서는 명확한 방향성이 있어요. 말이 좀 웃겨. 독서는 명확한 방향성이 있어요. 귀여운 척했네. 방향이 있대요. 이 이유 때문이에요. 문학 한번 볼까요? 아마 공감하시는 분 많을 겁니다. 문학은 자꾸 애매함이 남아요. 생각 없이 풀면 그냥 맞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고 고민을 하면 할수록 망설여지고 의문이 생깁니다. 이거는 저희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맨 처음에 보이는 병적인 현상입니다. 아니 심찬호 수업 듣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막 풀었는데 정답도 다 마치고 점수 잘 나왔는데 인간 수업을 들으니까 선택지 뚫는데 시간 너무 오래 걸려. 막 시발시발 한단 말이야. 근데 네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니?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그 전에 네가 어떻게 했냐면 그냥 문질러. 왜 이렇게. 둘. 아이아이아이아이아. 근데 상위권들은 그게 아니지. 공부를 좀 깊게 하는 스타일들이기 때문에 되게 이런 문제가 발생해. 자꾸 상담아서 그런다고. 문학 좀 애매하다고. 이건 뒤에서 제가 이제 규명해드리겠습니다만 공감하는 능력을 측정함에도 불구하고 작품 암기에만 힘을 썼어요. 그동안의 공부 방식이. 근데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상위권들은 있잖아요. 본인이 뭐 그게 인강이 됐든 뭐가 됐든 학교 수업이 됐든 학원 수업이 됐든 수업을 들으면서 문학 공부에 대한 문제의식을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뭔가 좀 깔끔하게 깎이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는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도 명확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니까 결국 그 상위권들 특유의 현상 나오는 거죠. 문제풀이 양을 늘려버립니다. 그냥 많이 풀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EBS가 이제 지금까지는 직접 연계 70%였기 때문에 EBS 작품을 암기한다든지 또는 EBS 변형 문제를 졸라게 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오려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불안감이 생기냐면 독서는 이제 많이 풀면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고 실제 현장 갔을 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문학은 뭔가 좀 해결되지 않는 집집함이 남아있어. 그래서 그냥 적중 잘해주는 그런 교재나 강사의 수업에 목맥이 시작했지. 그게 이제 상위권들의 좀 결핍? 뭐 이런 거였단 말이야. 봐봐.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가 이거. 선택지를 제대로 뚫지 못해요. 다 맞거나 다 틀린 것 같은 경험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거 제가 수업 때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거 봐봐. 1번부터 5번까지의 선택지가 있어요. 정확하게 얘가 답이다.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일이 생겨. 잘 봐. 잘 봐. 1번 아니야. 잘 몰라. 잘 모르는 게 아니야. 4번. 때려 죽여도 정답이야. 얘는 무조건 맞아. 아, 얘다. 그러면 나머지 선지는 어때? 필요 없어. 얘만 답이면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위를 하지. 아, 문학은 주관적인 건데 객관적인 것만 딱 이제 눈에 보이는 거 명확한 걸 답으로 줘. 이러면서 자위를 한다고. 근데 문제가 있지? 실제 수능장 갔다? 특히 21학년도 수능처럼 지문 감상이 어렵고 선택지난도가 높으면 어떻게 돼?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답이 없는 상황이 생겨. 이러면 멘탈 쇼크가 옵니다. 어? 어떡하지? 다시 읽어. 다시 읽어. 얘는 절대 아닌데. 얘는 절대 아니야. 얘도 절대 아니거든. 둘 중에 하나가 답인데 뭔지 모르겠다. 분명, 분명 아는 작품이야. 분명 아는 건데 몰라요. 이런 일이 생긴다고요. 뭐 단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 한번 보세요. 아마 이제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17학년도 수능에 이광백 선생의 느낌 극락 같은 이거든요. 정답이 4번이에요. 4번이거든요. 풀어보신 분 아시죠? 서현의 예술관이 조승인에게 전수되는 공간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얘가 틀렸다고요. 그럼 묻자. 그럼 틀렸다면 그럼 뭔데? 풀어보신 분들 대답해봐. 이거 아니잖아. 틀렸어. 그럼 뭔데? 너 과외할 때도 그렇게 할 거니? 아, 그냥 아니잖아. 이렇게 할 거야? 그럼 또 이렇게 변명해. 아, 시험장 갔을 때 그런 거 왜 따져? 그냥 아니면 아닌 거지. 아, 나도 그렇게 풀어 이 사람아. 공부할 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니, 독서에서도 그렇게 하세요? 아니, 독서할 때는 막 지문의 온갖 논리 구조와 선택지의 정합성을 허벌나게 따지시는 분들이 문학할 때는 모두가 약속이나 한 것처럼 굉장히 관대합니다. 이게 아니면 뭔데요? 또 하나. 돌부처를 만들며 가는 길은 하늘과 대비된대요. 대비라는 게 뭔데요? 알죠? 차이를 전제하는 거잖아. 그럼 뭔데? 대비되는 곳 맞아요? 아니에요? 모른다니까? 아, 몰라.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앞에는 좀 애매한데 뒤에는 확실해. 얘는 아니야. 이렇게 이제 버티는 친구들이 여기서 맛이 가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선택지입니다. 유명하죠, 그죠? 강 건너간 노래예요. 3번 선지입니다. 시적 대상에 생명력을 부여하여 의지를 지닌 존재로 나타내고 있다. 대답 잘해. 시적 대상은 지금 여기서 노래일 거야. 뭐 이제 가시니까 나시에는 이제 묘비명이 나왔었는데 생명력을 부여했으니까 강 건너갔으니 의인화된 거 괜찮고 묻고 싶은 건 의지를 지닌 존재가 맞나? 대답해봐. 맞아? 강사는 편하다. 어? 강사는 편해. 왜 편하냐면 만약에 3번 선지가 맞는 선지야. 그러면 수업 때 내가 해설 강의 할 때 그렇게 얘기해. 야, 노래가 강을 건너갔잖아. 강을 건너갔으니까 의지가 있는 존재야. 이렇게 문지르면 돼. 만약에 3번 선지가 오답이야. 그럼 난 해설할 때 이렇게 하면 돼. 야, 노래가 어떻게 의지가 있어. 사람이 아닌데 의지를 가질 수 없어. 이래버리면 돼. 문제는 네가 현장 갔다 생각해봐. 여기 있는 노래가 의지를 지닌 존재라는 거 어떻게 판단해? 판단의 근거가 너한테 있니? 너 없어. 내가 지금까지 수업하면서 많이 느꼈는데 이거를 명확하게 판단하는 친구 없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얘 기출문제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 우리 이제 수업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거 면항정 갈 때도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몰라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3번이 애매하지. 그러니까 4번, 5번 내려가는데 5번에 반호법이 있어. 아마 이때 당시에 수능 보신 분들 아실 거야. 반호법 있어. 어, 5번이다 해버려.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률이 40%대예요. 거의 다 틀렸다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건 이 문제는 2점짜리입니다. 교수님은 어떤 생각인데? 아니, 애들이 이걸 왜 틀리지? 이 정도로 문학에 대한 이해가 없나? 아마 판단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문학에 대한 난도를 점점점점점 올려왔을 겁니다. 보세요.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5번 선지가 맞는 선지예요. 제 말 이해하세요? 이 문제의 정답 선지는 되게 쉬운 선지였습니다. 근데 이 5번의 밑줄 친 미음을 딱 보고서 밤과 무지개의 이미지가 대응된다는 걸 학생들은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화자가 추구하는 당위적 진실에 대한 소망이 담겨져 있다는 것 역시도 판단하지 못해요. 이 선지 정확하게 해설할 수 있는 사람 혹시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있나요? 없을걸요? 없을걸요? 왜? 평소에 그런 고민은 안 해봐.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또 문학 개념은 뭐 이딴 소리 한다고. 봐봐라. 만약에 이 문제의 정답 선지가 어려웠다면 어땠을까? 5번 선지가 정답 선지였다면 어땠을까? 그러면 학생들은 고민하겠지? 판단의 시간이 길어진다고. 문학에 대한 기본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이런 데서 어려움을 겪는단 말이야. 또 봐봐. 이거 19학년도 6월 달에 오포드 박스야. 4번 선지 오답률 엄청 높다. 이 문제 자체가 정답률이 36%였어요. 4번 찍으신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문제는 뭐야? 4번 선지를 해설을 못해요. 네가 한번 뚫어보세요. 상상적으로 떠올린 세계?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소리 하면서. 우폰업 일대의 현실적 공간과 상상적으로 떠올린 세계가 왜 결부되지? 이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평소에 그냥 문학을 그냥 작품 암기해서 선택지 대충대충 공부해왔던 친구들이 이런 데서 어려움을 겪어. 재미있는 건 중화위권 학생들은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지 못해. 상위권들만 갖고 있어. 근데 걔들 또. 마음속을 감추고 있지. 이거를 정답을 맞히니까. 왜? 이 문제의 5번 선지가 대비가 아니어서 틀린 거거든. 대비 아니잖아. 이렇게 본다고. 이거 어때? 기억나? 20학년도 수능. 오답률 개높았죠. 자신의 삶과 내면을 응시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요. 반성이 뭔지 몰라. 심지어 어떤 친구는 성찰과 반성이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 너 혹시 해상이 성찰인 건 아니? 아 몰랐다고? 그러면 성찰이 뭔데? 너 벤 다이어그램 이런 거 그리는 거 잘하잖아. 반성이 먼전가? 성찰은. 제가 맨날 농담하는 거. 돌아 보다. 그렇게만 하면 이거 못 풀 것 같은데. 네가 어떻게 할래? 이거 정답 선지였는데. 또. 없다의 반복을 활용한 것이 왜 반성적 자세를 드러내는 건데? 내가 지금 뭘 말하고자 하는지 알겠어? 이거 봐. 이거 21학년도 수능이잖아. 긴장감이 뭔지 몰라. 그리고 긴장 속에서 왜 감각이 극대화 되는지 모르고 감각이 극대화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또 이거요. 2번이 답선지였지? 이 문제의 오답률 엄청 높다. 근데 학생들 뭐 한다?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없었는데? 이래버린다고. 그러니까 느낌으로 푼단 말이야. 출제 의도를 잘 몰라. 봐봐. 내가 지금까지 보여준 거는 이거였어. 상위권 학생들 공감하실 거야. 문학 공부하실 때 선택지를 정확하게 닦아내지 못하는 찝찝함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던 거 아니었어? 그치? 또 봐봐. 시와 소설을 감상하는 틀. 그게 없어요. 교과서에서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틀이 있는데 그 틀을 머리에 갖고 있지 못하니까 지문 감상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선택지를 뚫는 힘 역시도 훈련되지 않으니까 머릿속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애매함이 남는 거야. 같은 맥락이야 전부. 그리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이거. 야 문학은 주관이 아니라 객관이야. 문학은 주관적인데 시험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낼 수밖에 없어. 야 당연한 거 아니야? 시험이라는 게 당연히 객관적이어야지. 근데 문학 그 자체는 주관적인 거거든? 근데 또 이제 여러분 이런 얘기한다고. 야 네 생각대로 감상하면 안 돼? 그 기준을 보기에다 제시해놨어? 그러니까 그거 보고 해야 돼. 뒤에서 그거 다 깨들일 겁니다. 이런 거요. 이 진부한 논쟁. 야 님의 침묵에 님은 여자야, 부처님이야, 광복이야. 아니 지금 그런 걸 왜 논하고 있지? 실제로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문학은요. 이런 진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지문과 문제를 내지 않아요. 제가 수업 때도 얘기하죠. 이육사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뭐 일제강점기, 남성적 어조, 저항, 광복 이런 거 떠오르시죠. 근데 여러분 이육사 잘 모르잖아요. 윤동주, 반성, 성찰, 하늘 뭐. 잘 모른다니까 너는. 모르는데 그냥 왠지 아는 척하는 거. 들어본 게 있으니까. 남성적 어조, 여성적 어조 이런 거는 시험에서 중요한 테마가 아니에요. 그냥 용도 폐기된 거야 다. 그리고 일제강점기니 무슨 4.19형 이런 것들을 주요 테마로 시험에 내려고 하지 않아, 평가원은. 공감능력을 측정하는 것. 그 뒤에 설명하겠지만 화자나 서술자가 가지고 있는 내면 세계에 수험생이 공감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려고 해. 그러니까 이런 진부한 논쟁하면서 문학을 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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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전이라는 그 말 속에 숨겨가지고 자꾸 문학을 대충하려고 한단 말이야. 야, 너도 기억나?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설명하시다가 야, 이번 기말고사에는 이거 안 나온다? 마음이 괜스레 편해지지. 왜? 어휴, 평소 공부 안 하지만 공부할 게 중요하다. 뭐 이러잖아. 마음 편해지지. 뭐 그런 거랑 같아요. 야, 문학 졸라 쉬워. 대충대충 해. 감상은 대학 가서 해. 문학은 뭐 님의 침묵에 님은 뭐 조국 광복 뭐 그런 거 논하는 거 아니야. 객관적이잖아. 실전, 실전, 실전. 어, 잘 모르겠네. 어, 잘 모르겠네. 어, 이 답이 나. 이 답만 찍어. 어때? 나도 그런 얘기 할 수 있는데. 편해지지. 마음이 편해. 아휴, 양 독서도 졸라 어려운데 문학은 좀 부담 더럽구만. 마음 편하지? 그러니까 이 사단이 나는 거야. 21학년도 수능 보면. 40번 문제 좀 이따 보여주겠지만 보기 해석 못해, 학생들. 작가도 틀리는 문학을 왜 공부하나? 아, 이 숭실대학교 우리 최승호 교수님. 자기 시 자기가 풀어서 틀렸대. 근데 그분 막 인터뷰한 거 보면 수능 안 푸신 것 같아. 수능은 뭐 문의 사조나 이런 걸 묻는 가르침과 같은 시험이야. 막 이런 식으로 독서를 내뱉으셨는데 문의 사조를 묻나요? 우리 수능이 언제부터 그런 시험이었죠? 그분은 내가 봤을 때 푸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작가도 틀리는 문학을 왜 공부하나? 아니, 지금 이런 논쟁을 하는 건 의미가 없다니까. 그러면서 이제 문학을 배우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수험생들에게 맞지 않다라는 어떤 그런 거짓된 위안을 설파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리고 내가 이제 수업 때 맨날 그러거든. 문학은 결국에 경험치가 쌓여야 돼. 경험의 양이 많은 학생들이 잘한다. 근데 학생들 뭐야? 이거에 대한 회의감을 가져. 언제 다 경험하고 앉아야 돼. 봐봐라.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문학 공부를 해오는 과정에서 계속 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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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놈의 객관, 객관 보기를 통한 무슨 기준, 이런 식의 어떤 방식에 매몰돼서 진짜 시나 소설을 읽고 이해하는 것 그리고 선택지를 정확하게 뚫는 그런 훈련을 하지 않았던 거야. 하나만 더 보탤게. 내가 지문을 제대로 감상한다 그러면 애들이 또 착각하는 게 자, 얘들아 오늘 시를 한 편 읽어볼까? 이용학 그리움 지금 이거 하냐? 지금 대학교 수업이냐? 대학에서도 그런 수업 안 해. 막 눈물 흘리고 막 그거 아니잖아. 내가 지금 말하는 질문. 그리고 또 뭐? 야, 시험장 갔을 때 문학 감상 못한다. 그럼 독서는 어떻게 읽니? 도대체 그럼 이 시험... 야, 그럼 도대체 수능에서는 문학을 왜 내는 건데? 또 문학은 독서처럼 해야 돼. 아니, 그럼 독서로 내지. 왜 문학으로 내는데?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리고 하나 더. 이거요. 대체로 학생들은 이제 이제부터는 선택과목 체제로 가긴 갑니다만 학생들이 대체로 문제 푸는 그 방향이 순서가 화법 장문 풀고 문법 풀고 문학부터 풀어요. 왜? 문학에서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거든. 독서는 완전히 낯선 지문이고 또 부담스러운 영역이지만 문학은 EBS에서 봤던 작품이나 내가 수업 들었던 강사가 적중시켜주면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문학을 먼저 본단 말이야. 근데 재미있는 건 EBS 비연계 작품은 또 나오지만 실제로 선택지를 뚫어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판단의 시간이 걸린다고.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시간이 엄청 길어져. 그러니까 뭐야? 현장에서 도리어 시간이 부족해지니까 1년 내내 독서 공부만 했는데 실제 현장 갔을 때 독서를 못 풀어요. 되게 아이러니하지. 독서를 못 풀어. 한 지문 날려. 재수하러 왔어. 냉정하게 성찰해 보는 거지. 내가 왜 시간이 모자랐는가. 이걸 생각하는 것이 또 독서만 합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오해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독서보다 문학이 더 중요해. 지금 이 얘기가 아닙니다. 독서만큼이나 문학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거라고. 자, 봐라. 여기까지가 대부분 상위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고요. 제가 아까 예시를 통해서 선택지 뚫기의 난해함. 그거를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이 경향성은 앞으로 지속될 거예요. 그럼 보세요. 평가원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한 스푼 더 뜨는 거예요. 독서의 난도를 더 이상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아니, 선생님. 독서의 난도를 왜 더 올릴 수 없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2018학년도 수능 또는 2020학년도 수능 정도 수준에서 독서가 출제될 거라고. 써놨잖아. 독서의 난도를 지금보다 더 올릴 수 있는 명분을 평가원은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제가 지금 문학의 난도가 올라간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왜 명분을 상실했는데? 이것 때문이지. 우리 성기선 평가원장이요. 19학년도 수능 31번 문제. 사실 31번뿐만 아니라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야. 독서에서 굉장히 말이 많았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90점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었던 수능 국어의 등급컷이 84점까지 추락했고 31번 문제는 정답률이 18%였어요. 평가원 공식 정답률이. 그러니까 찍은 것보다도 정답률이 안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해? 그러니까 나와야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성기선 원장님 현 시점 기준으로 아직까지 평가원장으로 계십니다. 특히 국어 영역의 경우 지문 및 문항 길이가 너무 길고 내용이 어렵다는 비판이 졸라게 많아서 그래서 이제 지문 길이 좀 줄이고 고난도 문항 좀 축소할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말해보세요. 지금 이게 독서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지문 길이나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독서의 난도는 지금보다 더 올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올릴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독서는 더 올린다고요? 욕 퇴직이 먹습니다. 이게 공무원 집단이잖아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또 하나. 화법과 장문은 문항의 난도 자체를 높일 방법이 거의 없어요. 개념이 한정돼 있습니다. 기껏 해봐야 준 언어적 표현이 이 정도 수준? 그리고 문제의 패턴 자체가 굉장히 정형화돼 있어요. 제가 이제 수업 때도 늘 얘기하지만 문제풀이만 연습해도 화작은 거의 다 맞고요. 그동안 오답률이 높았던 문항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독서의 난도는 보합세, 화작은 올릴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문법은 어때? 학교 문법의 범위를 넘어선 출제가 불가능합니다. 이거 공무원 시험 아니거든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고요. 현재 입시를 관장하는 사람들은 이 문법을 배제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아. 이걸 왜 해야 되냐? 이런 생각들. 그래서 이관규 교수가 그 가지고 일제강점기냐 비판해서 꾸역꾸역 절충한 게 선택과목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매체는 어때요? 신설 영역입니다. 얘는 어렵게 낼 수 있는 주제가 존재하지 않아요. 얘를 어렵게 내잖아요. 문법이 힘들어져. 그리고 언어, 문법의 경우에는 이 정도 기본기를 묻는 문제조차도 학생들의 정답률이 낮아. 더 이상 어렵게 낼 수가 없다. 그러면 말해봐. 화작도, 엄매도, 독서도 뭔가 특이점을 줘가지고 확 뭔가 난도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없네. 그럼 나오지. 그래서 평가원이 주목한 영역은 문학이야. 그래도 문학도 한계가 있다. 출제자가 임의로 지문을 변형할 수가 없어요. 그잖아요. 시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잖아. 원문 자체를 훼손시킬 수는 없으니. 근데 소설은 그나마 이제 장면의 발췌가 또 생략이 가능하겠지만 그마저도 좀 여의치가 않아요. 그 생략하고 발췌하더라도 그 자체를 손댈 수는 없잖아. 그리고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는 작품이나 장면을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좁아. 심지어 지금은 괜찮지만 예전만 하더라도 EBS를 연계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었다고 평가원이. 그러니까 EBS를 연계는 하는데 EBS가 연계되어 있는 사설 컨텐츠는 피해야 되는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었다고. 근데 어떻게 되니? EBS 연계 줄어들죠? 독서는 난도를 더 못 올려요? 화작과 언어와 매체는 뭐 특이점이 없습니다. 그럼 답은 여기인데. 문학은 지문 변형이 안 되네요. 그래서 평가원이 선택한 게 뭐야? 이겁니다. 그래서 평가원이 선택한 자구책은 선택지 난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21학년도 수능 그리고 그 전에 발간된 5월달 평가원 예시문항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잘 봐. 선택지를 명확하게 뚫어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야겠지만 그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뭔데? 지문 감상이요. 지문 감상이 제대로 돼야 돼. 그럼 정리한 다음. 앞에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독서 어려운 거 안다니까요. 그리고 문학보다도 독서의 오답률이 높은 것도 제가 알고요. 학생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건 문학보단 독서입니다. 알고 있다니까. 근데 뭐? 독서는 방향성이 명확해. 어차피 결국 지문에 있는 내용 가지고 답을 찾게 되어 있단 말이야. 답의 근거 지문에 있어. 근데도 왜 심천우는 문학이 변수라고 얘기한다고? 독서는 방향성이 명확해. 그러니까 문학이 애매하니까 자꾸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야. 상위권들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이 사단이 난 건데 여기에 한술 더 떠서 평가원은 지금 문학의 난도를 높이는 데 주목하고 있다. 인정. 선택지 난도를 높이는 방식이 평가원이 채택한 방법이고 이것은 22학년도 수능부터 본격적으로 경향성을 탈 거야. 이해하는 거지 여기까지가 제가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드리고 싶었던 얘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이제 올해부터 직면하게 되는 현실은 문학의 난도가 올라가는 현실입니다. 근데 이것은 과거부터 이미 차근차근 진행되어 왔던 것입니다. 과거에는 독서 쪽에 좀 더 무게추가 실려가지고 이렇게 기울어졌었는데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이렇게 이제 바뀌고 있어요. EBS 간접연계 50%로 전환되고요. 2022학년도 수능부터 문학이 공통 영역으로서 기존의 15문항에서 17문항으로 두 문항이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문학 어려워지겠네. 아이고 쉽지 않겠다. 그러면 우리 이제 문학 좀 잘해보자. 문학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것부터 얘기해야지. 문학 학습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수험생들의 오해. 아 제가 이제 강사 생활하면서 이거 끊임없이 깨려고 노력 많이 해왔는데 참 쉽지 않네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를 해오니까 일단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일반적인 수험생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입니다. 학생들은 현장에서 절대 문학을 이해하지 못해. 그러니까 평가원이 보기라는 것을 통해 기준을 제시해주고 그 기준에 따라서 문학을 감상해야 돼. 그러니까 지문 읽기 전에 보기를 먼저 읽고 지문을 들어간 뒤에 문제를 풀어. 이게 첫 번째죠. 아마 여러분들도 대개 다 그런 생각 갖고 계실 겁니다. 좀 이따 다 깨버릴 겁니다 이거. 두 번째 문학 개념어를 학습해야 문학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좀 웃긴 게 저도 좀 비루하긴 합니다만 학부생으로서 문학을 전공을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인데 문학 개념어? 아니 수능 푸는데 문학 개념어라는 게 존재하나요?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또 이제 학생들 저한테 가끔 이제 DM이나 이런 거 보내면 선생님 수업 때 문학 개념어 잡아주시나요?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답변을. 아니 문학을 하긴 하는데 다 해주긴 할 건데 문학 개념어라는 것이 있니? 네가 생각하는 문학 개념어가 뭔데? 없어요. 또 하나. 이거. 시어들을 모두 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구분하는 거. 막 긍정 부정 긍정 부정. 어떨 땐 약간 애매해. 야 맥락을 좀 더 보자. 좀 더 읽고 나서 판단해보자. 아니 지금 무슨 뭐 두더지 게임 하세요? 넌 긍정이냐 부정이냐. 지금 이거 하시는 또 하나. EBS 연계 작품들을 기억하면 시간도 줄이고 문제도 쉽게 맞힙니다. 이 네 가지가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기출들을 끌고 와서 근거로써 다 깨드리겠습니다. 이 오해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문학을 잘하기 위해서 반드시 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잘 들으세요. 평가원은 보기를 통해서 작품의 기준 또는 정보를 제시하려는 의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평가원은 보기를 통해 학생들에게 문학의 기준을 줄 생각이 없습니다. 선생님 근데 그 보기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작품 내용이 있잖아요. 보기는요 해당 문제를 풀기 위한 외적 준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문을 감상했지. 그러면 그 문제에서 보기 속에 다른 정보를 줄 테니까 네가 감상한 내용과 연결시켜서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이해돼? 근데 학생들은 그런 말들에 자꾸 현혹돼. 왜냐면 보기가 정보를 갖고 있다고 자꾸 생각해. 근데 심지어 시험지를 딱 보잖아. 뭐 이런 거 있어. 이육사는 어릴 때부터 확 나왔던. 이육사의 또 작품 경향은 확 나오고 이 작품은 설명이 나오니까 어? 나 안 그래도 지문이 이해 못하는데. 이거 보기 살짝 보고 여기에 있는 내용 가지고 아는 상태로 들어가야지. 그래. 먼저 읽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근데 시간 많으세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수험생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보기 읽어요. 그대로 또 지문 읽잖아요. 또 보기 읽어요. 보기 읽고 지문 읽고 또 보기 읽고 또 비비고 이런다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묻자. 보기 안에 만약에 정보가 없으면 어떡할 건데요? 보기 안에 지문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어떡할 거냐고. 아 그럼 또 이제 먼저 안 읽는 거야? 아니 뭐 이렇게 복잡하게 풀지? 나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안 되더라고. 보기는 있잖아. 그 문제를 풀기 위한 기준에 불과한 것이지. 작품 전체에 대한 기준이 아니야. 그리고 너 알지? 저희 수업 때 들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보기에 있는 거 끌고 들어갔다가 박살나는 문제들도 꽤 있습니다. 기출 문제 중에는.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게 졸라 웃겨. 너 왜 보기 먼저 보니? 네 선생님. 문학은 학생이 현장에서 읽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있는 정보를 먼저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야. 너 문학보다 독서가 더 어렵다며. 그잖아. 근데 왜 독서에서는 보기를 먼저 안 읽니? 나는 이 역설이 좀 이해가 안 돼. 아니 문학보다 독서가 더 어렵다며. 근데 문학은 지문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보기를 본다? 그럼 독서는 왜 보기부터 안 보니? 아 네 선생님 저 독서는요. 그 지문에 대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기입니다. 아니 그럼 교수님이 지금 장난치는 거야? 아니 이때는 이렇게야. 저때는 저렇게. 아니 보기 문제를 출제하는 일관성이 왜 이렇게 없어? 내가 지금 그 평가원 매뉴얼부터 시작해서 출제 방향 보도 자료 심지어 출제 근거까지 다 살펴봤을 때 독서와 문학의 보기 문제는 차이가 없던데? 물론 묻고자 하는 취지는 좀 다른 게 있지만. 똑같이 창의적 사고를 측정하기 위한 건데 왜 문학만 이렇게 해? 그리고 이거. 학생들은 보기를 제대로 안 읽어. 그러니까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그냥 대충 정보를 가지고 가서 풀면 되겠지라고 생각해. 아니 따끈따끈한 문제부터 봐. 이거 봐. 이게 5월 달에 평가원에서 발표한 예시문항이거든. 기억나시죠? 백석의 수라랑 김선우의 신해방. 이거 읽고 하실 거예요? 이거 먼저 읽고 들어갈 거야? 또 하나. 서로 나중에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서정씨가 뭔데요? 학교 다닐 때 문학 이렇게 배우잖아. 갈래땡땡 서정씨. 주제 제제 특집 정리하지. 서정이 뭔데? 화자와 세계의 관계 차원에서 산문씨는 시적 진술의 방법 차원에서 서정씨의 외연을 확장한대요. 왜 외연을 확장하죠? 그럼 도대체 서정씨가 뭔데요? 세계와의 합의를 지향하는 서정씨의 일반적 특성에서 다수 벗어나. 야, 이게 왜 서정씨의 일반적 특성인데? 에이, 선생님 그런 거 대학 가서 하는 거야. 아닌데? 교과서에 있는데? 왜 서정씨의 압축성이 갖는 환계를 극복하는데? 이런 걸 이해하지 않아요. 또 하나. 이광수의 무정입니다. 이거죠. 연애라는 말은 20세기 초 조선에서 영어 러브의 번역으로 처음 등장했는데 연애는 단순히 남녀의 교제라는 행위가 아니라 감정의 주체로서 개인을 전제한 근대적 관념입니다. 말해주세요. 이게 왜 근대적 관념이죠? 이게 왜 근대적 관념이냐고. 다시. 아이, 선생님 그런 걸 왜 이해해야 되는데요? 아,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런 걸 이해하고 있다는 걸 전제로 낸 거라고. 근대라는 키워드는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건 문학이나 독서 상관없이. 이거 알고 또 봐봐. 연애는 개인에게는 자아를 자각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고 사회에는 가족, 사회적인 측면에서 가족 제도의 변혁을 유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럼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면 1번, 2번이래요. 아니, 먼저 읽고 들어가거나. 실제로 이 지문에서는 형식이가 가지고 있는 내적 갈등에 공감하는 게 핵심인데 학생들은 그냥 이 보기에 맞춰가지고 지문을 편협하게 감상하려고 해요. 뭐 걔들 입장에서 감상에 독해겠지. 또, 잘 봐. 연애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일은 왜 근대적 삶의 실천으로 인식되는데? 왜 그런 거야? 왜 그런 건데? 또, 왜 계몽성을 드러낸 거지? 계몽이 뭔데?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공부가 미흡해. 근데 봐, 학생들 어떻게 한다고? 보기를 먼저 읽고 들어가려고 해. 그럼 지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설득 잘 안 되실 텐데 제가 수업 때는 일관되게 밀어붙입니다. 시간이 남아돕니다. 그럼 보기부터 보세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드리는데. 지문 감상에 대한 절대적인 피지컬을 늘리세요. 평가원의 출제 의도는요. 학생이 그 피지컬로 문학 지문을 감상하고 나서 문제풀로 와서 보기를 읽고 지문에서 감상한 내용을 대응하여 선택지를 뚫기를 원합니다. 절대 학생들이 문학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물론 문학을 100% 이해한다. 그런 건 불가능하지. 근데 적어도 수능 문학의 출제 의도에 걸맞게는 감상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교수가 이해 못하니까 보기에 정보 실어주자. 그렇게 해서 작년 6월에 산상의 노래에서 개 털리셨잖아요. EBS 연계인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보세요. 이거 이제 21학년도 수능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 고전시가 해석 못한다 치자. 근데 이거는 사미인곡 아니잖아. 신음의 방홍시화하고 유본학의 초당을 둘러보고 그 수필. 얘네 둘이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다. 근데 왜 이 문제가 이번에 문학 오답률 1등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좀 아는 척하면 이게 외부 세계고 이게 내면 세계거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학생들이 파악하지 않고 또 하나. 고요함의 측면에서 왜 심리가 이해되는지를 납득 못해. 그럼 보세요. 보기가 지문에 대한 정보를 준다고 생각해요. 먼저 읽어요. 지문 가요. 다 까먹었어요. 다시 읽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선택지가 않는데 답이 없어요. 이렇게 된다고. 뭘 묻는지 모르니까. 그럼 틀리는 거야. 알지? 한 문제 한 문제 틀리면 표점 크게 크게 날아간다. 괜찮으시겠어? 괜찮아? 그래서 어휘로 포도 넘어왔네. 그래서 정리한다. 보기는 먼저 보지 마. 보지 말고 훈련해. 그리고 나중에 알게 돼. 문학 감상 제대로 하다 보면 보기 먼저 읽는 게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돼. 그리고 내가 지문 읽은 내용 그대로 보기로 연결되게 돼 있어. 알겠어? 보기를 먼저 봐야 지문 감상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허접한 생각 하지 마. 알겠지? 그리고 문학 개념어요. 아니 수능 문학 따위에 무슨 문학 개념어를 다룹니까? 지금 여러분들 내가 학생들한테 물어봤을 때 소위 이제 문학 개념어라고 말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한번 쳐보세요. 지금 여기 사용하는 용어들이 전부 다 문학에서만 사용되는 것들인가요? 아니잖아요. 이건 문학 개념어가 아니고요. 그냥 어휘들이에요. 결국에 학생은 문학 개념어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어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문학 개념어라는 것은 전부 다 강사들의 마케팅이라고 생각해요. 위험한 얘기인가요? 저는 이걸 가지고 뭔가 정리를 해줘야겠다? 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지문 감상이 우선인데 무슨. 이거 봐봐. 야 지조화 절개 들어봤지? 사군자. 그죠? 소나무, 대나무. 기억나시죠? 뭐 그런 거. 뭔데요? 지조화 절개가. 뭔데? 뭔데 뭔데? 매화, 대나무, 난초. 뭔데 이게? 국화. 소나무 아닌데 저거 뭔 소리야. 소나무도 마찬가지로 지조화 절개. 사군자는 또 별개지만. 매난국죽. 빨리 말해 지조절개가 뭐야? 그... 이러지. 또. 의지적 태도 어떻게 파악하니? 의지. 담담한 어조는? 담담. 단호한 어조는? 딱. 너 느낌으로 풀잖아. 그러니까 이제 애매하지. 너 방향, 너 주소 잘못 잡았어. 너 문학 개념어가 약해서 문학 못하는 게 아니야. 상위권들아. 너는 그냥 어휘가 안 되는 거고 실제 문제는 지문 감상을 못해서야. 틀이 없어서. 독백적 어조는 뭔데? 혼자 말한다. 섬세하고 부드러운 어조는 뭔데? 이거 2009 수능 기출이잖아. 뭔데? 섬세. 밥 먹었니? 이런 거야? 아니 얘네 차이는 뭔데? 이게 뭔데 관전을? 차분하게 바라보다 거리를 두고.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이거 올해 수능이 나왔잖아. 22년 수능. 이거 뭔데 이게? 피화! 이거야? 해악이 뭔데? 웃긴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안 웃긴다. 너 웃기냐? 너 지문 읽으면서 웃겼니? 아닌데? 풍자 뭔데? 바람? 까는 거. 닭뼈? 내가 지금 너한테 비아냥 되는 게 아니야. 네가 문학 개념어라고 알고 있는 것은 사실 어휘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담담하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해? 그러니까 어죽잖게 문학 개념어라는 거창한 말 만들어서 너의 부족한 실력을 변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해하지? 이런 어휘들은 찾고 사전 찾고 수업 들으면서 계속해서 기준을 잡는 거야. 이과생들 맨날 질문하는 거 있잖아. 빈번한 것은 몇 번 이상을 빈번하다고 하는 것인가요? 교수님이 얍삽하게 그런 거 가지고 너를 혀를 찌고 두 번 반복된, 세 번 반복된 데 빈번한 거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네 번 반복되는 게 빈번한. 이렇게 된다고? 교수님 그런 사람 아니야? 내 말 이해했어? 나는 빈번한 게 한 세 번 정도 같은데? 그런데 교수님이 네 번이라고 했어. 그래서 틀렸어. 시험지에서는 세 번 나왔는데 틀렸어. 왜야? 네 번이 아니잖아. 이렇게 교수가 낸다고? 그 교수님이 양아치야. 뭐라고 그래 또? 아, 문학은 애매해. 노! 야, 그래. 그나마 문학 개념어라고 말하면 이런 것들이겠지. 아니면 이런 거. 이 정도는 돼야 문학 개념어라고 말해야지. 너 알레고리 모르지? 대학 가서 배우는 거예요. 아니면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약을 가지고 카타르시스 얘기를 한다든지. 뭐 그로테스크함을 얘기한다든지. 아니, 그 정도는 돼야 문학 개념어라고. 멜랑콜리라든가. 이게 플라톤 이후의 사상이잖아요. 멜랑콜리. 이런 정도는 돼야. 문학 개념어라고 말하지. 실제로 이런 것들 가지고 문학 개념어라고 말하면 좀 섭하지. 제 말 이해하셨어요? 정리한다. 네가 문학 개념어때문에 문학을 못한다라고 생각하지 마. 결국 어휘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들이니까. 알겠죠? 그리고 볼까요? 참 이것도 긍정과 부정.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시어를 분석하는. 물론 자아가, 인식의 주체인 자아가 어떤 대상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냐, 부정적으로 인식하냐 이런 건 중요해. 근데 아까도 내가 말했지. 방금 말에서 나왔잖아. 긍정, 부정,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구분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인식의 주체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야. 수능에서는. 이해해? 그러니까 문학, 비문학. 그러니까 문학과 문학이 아닌 글로 이분화됐었던, 양분 됐었던 과거 언어 영역 시절의 잔재가 여기까지 밀려온 거야. 그때는 문학이 문학으로서의 교과로 되어 있었던 게 아니라 언어 영역에서의 읽기 영역으로 편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시어와 의미가 같은 거 찾아봐. 긍정, 그정, 부정, 긍정, 그정. 아, 부정 이거 답이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었지. 읽기 영역이었어. 근데 지금은 언어 영역이 아니라 국어 영역이고 읽기의 영역에 문학이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문학 그 자체가 단독 교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짓 그만해.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 평가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시어 자체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런 표현을 사용한 화자 내지는 서술자의 인식을 묻는다고. 그게 더 중요한 문제야. 내면 세계를 바탕으로 한 거. 이해하는 거야? 그리고. 가령 이런 거지. 여기 지향하다라고 나오지. 그럼 이제 학생들 어떻게 하냐면 지향하다? 플러스. 이래 버린다고. 그런 걸 묻는 게 아니라 맥락적으로 아, 뭐 무엇인가를 지향하니까 플러스겠지. 그게 아니라 왜 지향이 생길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돼. 지나가는 초등학생한테도 야, 눈이 많이 내려서 사람들이 많이 다쳤네. 눈은 뭔데? 그거 꼬미가 말할 거야. 마이너스요. 실현 고통. 또 학장 해석해. 일제강점기. 군부독재요. 그거 개나 소나 다 아는 거야. 말해봐. 너 지향하다는 플러스 이러잖아. 왜 지향인데? 지향은 있잖아. 결핍이 전제되어야 표현할 수 있어. 그래서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19학년도 사관학교 이런 데 보면 결핍이 존재하지 않는데 지향을 했기 때문에 맹목적 지향이다. 이거 가지고 문제 되게 세게 낸 적이 있어요. 박완서의 이별의 김포공항에서. 근데 학생들은 할머니가 미국 가고 싶어 하니까 플러스 지향이다. 이렇게 해서 틀린단 말이에요. 알고 하셔야 돼. 알고 이런 거 아니겠어? 이거 봐봐. 이거 14학년도 9월 평가원 B형의 생명에서야. 이거 94학년도 1차 수능에서 나왔어. 그럼 이제 애들이 어떻게 푸냐면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자. 플러스. 뒤에 봤는데 아라비아 사막이 막 졸라 뜨겁고 신조차 고민하는 곳이네. 플러스인 줄 알았는데 마이너스인가? No.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가 이제 결핍이잖니. 그치? 화자는 자기 내면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쪽으로 가. 지향인데 결과적으로 아라비아 사막에서 나를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 지향점은 얘가 아니라 풀어보시면 알지만 이렇게 네모 쳐져 있는 나였단 말이야. 아직 하고 싶은 얘기는 가자. 자 가자 그랬지. 플러스. 또 뭐 이런 거. 작년 6월 산상의 노래 조지훈 선생. 토끼와 사슴은 사리순을 사양하라. 사양한다? 거부한다. 사리순 마이너스. 이런다고. 지향점 아니다. 노. 그렇게 푸시면 안 돼. 언어 영역 시절의 잠재들을 빨리 떨쳐내야 돼. 긍정 부정의 프레임으로 구분하는 짓은 이제 그만해. 그건 저기 저 틀들이 나는 짓이야. 알겠어. 이거 좀 보여줘야지. 제가 늘 얘기하거든요. EBS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면 좋죠. 저는 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는 EBS를 할 시간이 있는지부터 질문하세요. 저는 뭐냐면 기출문제 다 했다고? 그럼 EBS 해도 됩니다. 그런데 기출문제를 다 할 수 있을까? 이게 저의 궁금증인 거죠. EBS 해도 돼요. 그런데 그보다 기출이 우선이라고요. 일단 이거 먼저 얘기하고. EBS에서 본 작품을 시험장에서 만났다. 선생님 그럼 시간 줄일 수 있습니다. 지문 안 읽고도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맞았니? EBS 연계가 이명박 정부 때부터 10년 넘게 지속되어 온 적폐잖아요. 넌 EBS 연계가 이게 공부라고 생각하니? 나는 이런 정책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해. 학생들의 문학 교육을. 아니 그냥 국어영역에 대한 교육. 국어에 대한 교육을 망치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이제 뭐 줄어들어서 다행이지만. 나는 작품이야. 그런데 문제는 틀려요. 변형 문제는 졸라 풀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학생은 적중에만 신경 썼지 지문 감상은 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단이 생긴다고요. 이거 한번 보세요. 최근 3개념만 봅시다. 일동장류가 연계죠.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이건 당연히 연계고요. 지금 노란색 체크한 거 더 연계입니다. 임장군 전 연계죠. 천변 풍경 연계입니다. 심지어 오발탄은요. 이번 21학년도 수능의 그리움처럼 2002학년도 수능의 지문 자체가 똑같이 있습니다. 내용이 100% 똑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정답률 보세요. 그런데 내가 묻고 싶은 게 이거라니까. 아니 연계됐다며. 변형 문제 많이 풀었을 거 아니야. 19학년도 수능이면 또 변형 문제 엄청 풀 때거든. 그런데 왜 이런데. 야 연계됐으면 다 100%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묻고 싶은 게 이거라니까. 20학년도 수능이야. 여긴 더 심하네. 바람이 불어. 보세요. 윤동주 하면 또 성찰 반성 아니야. 그런데 저건 왜 이러고. 자전거 도둑 얼마나 좆밥적인 소설. 좆밥. 얼마나 쉬운 소설이야. 그런데 32번 76%입니다. 이거 3점짜리 문제였어요. 1인칭 시점에 효과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데. 마찬가지죠. 난리 났다니까. 이번 수능 봐. 아휴. 여기만 초토화됐네요. 고전시가라서 틀리셨어요. 40번 문제는 사민국이랑 관계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냐고요. 다시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뭔지 아시겠어요. EBS가 보이고 있는 허상을 빨리 걷어내셔야 된다니까. 시간 나면 해.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건 지문 감상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선택지를 내가 뚫어낼 수 있을 정도의 내공이 있는지. 그것부터 확인해야 돼. 그것부터. 무슨 말인지 알간. 사실 그런데 EBS가 이렇게 중요해진 건 이것 때문이야. 학원 강사들의 적중 마케팅이죠. 뭐만 하면 적중이야. 나도 이제 적중시킬 수 있는데. 자 얘는 좀 중요한 작가지. 아 이거 중요한 작품이야. 아 그래서 어쩌라고. 아 그래서 어쩌라고. 아 뭐가 중요한데. 안 중요한 작가가 어디 있는데. 아 이거 작가가 들으면 좀 서운하겠다. 야 이용학이 중요하니 백석이 중요하니. 아 둘 다 중요하다고. 그럼 김소진은 안 중요하냐.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왜 그런 걸 나눠. 자 중요하죠. 자 이 작품. 아 이 작품 나올 것 같은데. 아 한두 개가 아니야. 너 이제 뭔데. 대학을 가야겠다라는 그런 편협한 생각. 그러니까 대학만 가면 돼. 막 공부 성적만 올리면 돼. 방법은 중요하지 않아.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정도를 걷지 않으니까. 강사들의 통장 잔고만 늘려주는 짓을 하게 된 거지. 내가 이거 계속 얘기해 왔거든. 욕 많이 먹었어요. 네가 뭔데. 막 욕을 욕을 막. 저는 팩트를 말해야겠어요. 장사꾼들이야. 다시 한 번 얘기한다. 야 이거 중요한 작가지. 아 어쩌라고 그래서. 어 어쩌라고. 아 중요한 작가인데 어쩌라고. 중요한 작가 그럼 그 작가의 작품 다 외워야 되냐. 작가냐 작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작품이든 읽어낼 수 있는 피지컬이 있어야 된다니까. 죄송해요. 제가 좀 흥분했네요. 아 내가 지금. 왜냐하면 저도 수험생이었던 시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부 양아치들이야. 적중 안 되면 어떻게 책임질 건데. 문제가 됐던 적도 있잖아 이거. 실제로 이제 EBS 연계가 학생들의 어떤 공교육 정상화. 그거를 한 게 아니고 강사들 배만 불려준 상황이 됐다고. 이제 EBS 보조바퀴 빠질 건데. 내가 계속 얘기하지. 이제 어떡할 건데. 절대적인 피지컬을 키우는 거지. 절대적인 피지컬. 지문 감상. 제대로 하면 돼. 선택지. 멋있게 뚫어내면 돼. 그거 하려면 훈련 많이 필요해. 알겠어.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고. 이제 마지막 얘기인데. 내 말 잘 들어. 독서 어렵다. 그런데 문학도 그에 만만치 않기 어려워.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오해들. 보기에 기준이 있고. 뭐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 헛소리 다 치우고. 지문 감상. 선택지 뚫는 거. 거기에 초점 맞추라고. 아시겠죠. 마지막입니다. 이제 어떡할 거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갑시다. 내 말 명심해. 이 말에 거역하는 사람. 그 사람은 평가원 문학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이다. 다시. 내가 말하는 이거를 거역하는 사람. 그 사람은 교과서를 배신하는 사람이야. 평가원 문학의 핵심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공감능력 측정이다. 공감능력을 묻습니다. 구절들을 보면서 심상을 떠올리는 연습을 계속해서 해줘야 되고요. 화자, 서술자를 중심으로 그들의 내면 세계에 공감해야 돼. 이거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거야. 그래서 내면 세계를 바탕으로 어떤 외부 세계를 인식하는지를 계속해서 확인해줘야 돼요. 모든 선택지는요. 서술상 특징. 표현 방식. 서술상 특징 이런 걸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내면 세계를 중심으로 선택지가 조각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감상의 틀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경험하고 경험하고 경험하고. 이게 답이야. 알겠어. 근데 이런 얘기하면 언제 공감할 건데. 이게 무슨 국어, 국문학과 시험이냐. 온갖 소리하는데. 그러면 딱 깨어놓고 진짜 강사들 다 모여가지고 다 같이 문학, 평가원 문학 누가 가장 빠르게 정확하게 해설하는지 한번 시합을 해봤으면 좋겠어. 진짜. 우리는 지금까지 심찬호 잘났다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까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얘기한 거야. 공감 능력 측정이라는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무슨 말인지 이해해? 그래서 여러분 초등학교 때는 문학을 어떻게 배우셨어요? 그때는 봄비가 촉촉. 감각을 하는 법부터 배웁니다. 그래서 빗소리가 어떤 것인지, 물에다 손을 넣어봤을 때 어떤 느낌인지 이런 걸 가르쳐. 그래서 미술 시간에도 뭐하니. 차륙 가지고 지점토목 만들지. 동물이기 때문에 그때 애들은 규칙을 이해하고. 종치면 손을 올리잖아. 규칙을 이해하고 공동체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학생들, 친구들하고 조화를 이루는지, 감각을 어떻게 이런 것들을 배워. 자기 주장을 하고 이런 것들. 중학교 올라오면 뭐해? 너 알지? 그때부터 이제 뭐야? 본격적으로 지규법, 은유법 이런 걸 배운다고. 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을 어떻게 문학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할까를 배운단 말이야. 그래서 교과서에 뭐라 나와있어? 그 중학교 교과서에. 문학은 가치 있는 경험을 글로 나타낸 예술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험한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래서 지규법이 가지는 효과 이런 걸 배워. 네가 내 마음은 호수다, 애인은 비다 이런 걸 배우셨을 거야. 고등학교 땐 그럼 뭐 배우는데? 기본적으로 역사적 인식을 바탕으로 거기 나오는 인물들에 대한, 또 그 인물들이 존재하는 현실 세계에 대한 이해를 배우는 거야. 그래서 학습활동에 뭐라 나와있는지 알아? 주인공에게 편지를 써보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너 편지 써본 적 없잖아. 그치? 너 뭐 했는데? 그냥 그 자습서 풀었잖아. 편지를 쓰면서 뭐 하는 건데? 아 얘가 이럴 수 있겠구나. 이해도 해보고 공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성찰하고 이런 작업을 하는 거거든. 고등학교 문학교가서 학습활동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원은 뭘 내는 건데? 갈래상 특징이요. 서정서사 교술극. 이 사분법 체계에 따른 갈래상 특징과 작품이 쓰여질 당시에 사회 역사적 맥락. 이걸 학생이 이해하는지. 물론 이제 보기로 줄 겁니다. 지문에 있는 것도 있겠지만. 이 두 개 축을 바탕으로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감 능력을 측정하겠다는 게 의도라고요. 이해하시는 거죠? 거역하시면 안 돼 이틀을. 괜찮지 그치? 지금 질문이 많이 나오는 거에 내가 좀 정리를 해줄게. 아니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어떻게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나요? 20년 동안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인간과 세계의 범위 안에서 문제가 나와. 너한테 지금 뭐 불륜을 했을 때 어떤 느낌. 그런 문제 시험에 안내 이 사람아.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범위 안에서 나와. 그러니까 경험치를 최대한 늘려. 어떻게 늘릴래? 그 재료가 어디 있는데? 기출문제 있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은 서치 답 아닌가요? 뭐하러 선생님이 복잡하게 공부하나요? 야 문학의 난도가 올라가고 구체적인 구절들에 대한 감상을 요구하는 추세인데 서치만 가지고 되겠어? 그리고 서치로 모두 해결되면 그게 수능이냐? 정보찾기 게임도 아니고. 고전 시가가 너무 어려워요. 해석을 어떻게 다하죠? 그 고전이 어려운 것은요. 단순히 해석만의 문제는 분명 아니에요. 가령 이제 유교적 세계관이나 도교적 세계관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 당시의 세계관이죠. 그리고 작품에서 사용되고 있는 어휘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경험들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요. 그 주요 작품들. 교과서에 실려있는 주요 작품들 중심으로 강독을 하는 게 짱이에요. 그러니까 한 고절 한 고절 해석하면서 읽어가는 연습을 계속 해왔던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거는 고1일 때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고전이 맨날 어렵다고는 말하는데 고전 안 하시잖아요. 솔직히 인정합시다. 고전 공부 잘 안 하시죠? 시간 안 쓰셨잖아요. 고전의 생각보다. 그러니까 고전의 시간을 좀 쓰시는데 강독이 최우선입니다. 이거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내면 세계를 중심으로 공감하고 그 인물이 놓여있는 사회 현실적인 맥락 그러니까 사회의 역사적인 맥락을 좀 이해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 공부를 좀 하면 돼. 알겠지? 기본적인 해석도 물론 있어야겠지만 선생님, 선생님 말씀대로 하면 경험치를 늘려야 되는데 어느 세월에 다 채화하나요? 문학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바닥에 완성 없다. 문학은 원래 끝이 없어. 그냥 경험을 해나가다가 그 어느 순간에 가는 거야, 수능장은. 알겠지? 야, 나도 아직 문학을 잘 모르겠는데 네가 어떻게 알지? 딱 방향이 설정되어 있는 범위 안에서 계속 경험해 나가는 거야. 이거 저희 수업 들었던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아, 내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이것 때문에 이제 회의감 갖는 우리 안티들이 많아지지. 선생님 말씀 다 이해했는데요. 현장에서 과연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을까 없을까의 그런 회의적인 논쟁 하지마. 알겠어?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방향성의 문제라고. 일단 감상의 틀을 잡아. 그리고 계속 경험하도록 해. 현장에서 100%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근데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렇게 안 하고 다른 걸로 해버리면 더 안 된다. 그러니까 평가원이 요구하는 건 이쪽인데 네가 공부를 이쪽으로 해버린다고. 이해돼? 빨리 일로 돌아와야 돼. 그럼 평가원이 여기까지 요구해? 여기까지 요구한다. 가다가, 가다가 이제 수능장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나이 많은 친구들이 문학을 더 잘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문학을 더, 국어를 더 잘해요. 뭐 통계로 나와 있잖아. 공부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그냥 문학 공부 안 하는 게 나아. 예를 들어 뭐 딸 딸 딸 해서 뭐 서치하고 대충 비벼서 풀고 그럴 건 문학 하지마. 그냥 그 시간에 독서고 공부하는 게 훨씬 나아요. 할 거면 제대로 합시다. 영역을 구분해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화법과 장문은 화법과 장문 나름의 출제 의도가 있고요. 언어와 매체도 언어와 매체 나름의 출제 의도가 있고요. 문학도 마찬가지고 독서도 마찬가지야. 야, 출제 의도가 다 구분되어 있지 않으면 대학 갔을 때, 어? 그 국어학이랑 국문학을 뭐하러 구분하니? 그치? 문학을 독서처럼 할 거면 문학을 왜 내냐고. 내가 너무 짜증 냈나? 아, 미안해. 아니, 답답한 심정은 그냥 필요한 거야. 이해해 줄 거지? 자, 그러면 내가 하나 보여주려고 해. 잘 봐. 일단은 여러분,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지금 당장 할 수는 없고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문학 감상의 틀은요. 생각하며 감상하기 영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문학 감상의 틀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야. 여기서는 바로 감상의 틀을 안다는 전제하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기출됐던 거라서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윤동주 나왔다고 또 성찰 반성 바로 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문학 감상의 기본 틀은 제가 유튜브나 이런 곳을 통해서 생각하며 감상하기 맛보기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그걸 확인하시고 보셔도 되고요. 알고 계신 분들은 그냥 보시면 됩니다. 제목이 또 다른 고향입니다. 봅시다.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이 따라와 한 방에 누웠다. 사실은 좀 실력이 있는 친구들은 이 백골이 해골이잖아. 얘가 따라올 수는 없어요. 제 말 이해하세요? 얘가 나를 따라오는 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자체는 외부 세계가 아니라 내면 세계니 성찰입니다. 바로 움직일 수 있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일단 가자. 여기 이제 화자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 인식의 주체인 자아가 있습니다. 얘는 말하는 친구니까 화자라고 해도 됩니다. 여기 이제 백골이 있습니다. 잘 봐.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이 따라와 한 방에 누웠대. 화자는 지금 고향에 와 있어. 네모 치지만 고향에 와 있는 상태에서 옆에 백골이 이렇게 있는 거야. 해골이. 말이 안 되지. 그 이유는 조금 이따 규명될 거야. 어두운 방은 우주로 통하고. 말해줘. 어두운 방이 우주로 통한다고. 무슨 뭐 우주선 탔냐? 그게 아니라 방이 어두우니까 깜깜하니까 여기가 우주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잖아. 그 정도로 깜깜한 방 안에서 하늘의 선과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이런 게 되게 낯설어. 경험치가 많아야 돼. 그냥 갈게.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오는 게 불가능해. 나는 어떻게 가냐면 백골이 따라와 눕는 게 불가능하니까 성찰 들어갔다는 거 알고 내 마음 속에 바람이 부는데 그게 마치 어떤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이렇게 바로 움직여. 이건 나중에 조금 짬이 차면 할 수 있는 거야. 어둠 속에 곱게 풍화 작용하는 백골을 들여다본데 풍화 작용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돌이 깨지거나 녹는 걸 말하지 윤동주 본인 또 이 단어를 쓰는 거를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 하더라고 마치 이제 이별 택시에서 어디로 가나요 아저씨 뭐 그거랑 같은 것 같아. 아저씨라는 표현이 좀 발라드에 안 맞잖아. 백골을 들여다본데 화자 뭐하는데 백골을 인식하고 있어. 움직여. 눈물 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백골이 우는 것이냐 말해줘. 풍화 작용 당하는 백골을 보는데 내가 우는 것인지 백골이 우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된대. 그럼 친구야 이거 봐라. 여기 있는 백골이 우는 건지 내가 우는 건지 구분이 안 된다는데 일단 나의 내면 세계는 슬픔이거든. 여기까지 오니. 그러면 이 백골이 우는데 내가 우는지 얘가 우는지 구분이 안 된대. 그러면 여기 있는 화자랑 백골은요. 동일시 되고 있는 친구예요. 그럼 봐라. 화자가 백골을 보는데 얘는 나랑 같은 존재야. 여기까지 와. 내가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면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밖에 없어. 이것도 감상의 틀 설명하는 생감 가서 보면 돼. 그러면 여기 있는 백골은 뭔데? 얘는 사실상 자아와 같지. 얘는 내면 세계야.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지? 감상의 틀 보고 와. 그럼 여기 있는 자아가 백골을 인식하는 것은 나의 내면 세계를 보는 것이니까 성찰 이렇게 부르면 되겠는데? 성찰은 도라보다도 있지만 나의 내면 세계를 인식하는 걸 말한다. 그럼 여기 있는 친구는 백골이 지금 풍화작용 당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눈물을 흘린대. 왜 그런지 아직 잘 모르겠어. 좀 더 보자.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냐. 잘 모르겠어. 심상 떠올려. 지조 높은 개는 밤을 세워 어둠을 짓는데 여기서 지조라는 것은 래퍼가 아니고요. 지조. 변하지 않는 마음 이런 뜻이야. 그런데 개가 지조가 높을 수 없지. 화자에게 지금 화자가 지금 성찰을 하고 있어. 실제 백골이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찰하고 있다고. 무슨 흥 흥 이러고 있다고. 그런데 개 소리가 들려. 뽁 빠우 빠우 들려. 지조 높은 개 소리야. 화자가 그렇게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거거든. 그럼 잘 봐. 여기에서 개 소리가 들리는데 재미있는 건 이 개가 무슨 개라고? 얘는 지조 높은 개야. 지조 높다 쓸게 그냥. 밤을 세워 어둠을 짓는데 이것도 나중에 문학하다 보면 경험으로 알게 되는데 개는 뭔가가 낯설면 짓는다. 이거 그냥 알아만 둬. 어둠을 짓는 개는 잘 봐 지금부터.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거래요. 이 개가 나보고 꺼져 꺼져 한다는데 말해봐. 이거 봐. 나는 지금 성찰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몰라.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개 소리가 들리는데 이 개는 지조가 높은 개야. 뽀 뽀 뽀 지조 높은 개라고. 아니 이 개가 지조 높다라고 인식하는 것은 나의 내면 세계에 따라서 세계의 자아화가 일어난 거거든. 그런데 이 개가 나보고 꺼지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 그렇게 들린대 소리가. 왜? 지조 높은 개 입장에서 이 자아가 좀 낯선 가봐. 그러면 이 개와 화자는 대비된다는 거 느껴지니? 괜찮니? 그럼 말해. 이 화자는 개와 달리 어떤 친구인데? 지조가 없는 거겠지. 그럼 지조가 없는 것은 내면 세계니까 이 백골이 뭔데? 지조가 없는 나의 모습을 말하네. 여기까지 오니? 그러면 지조가 없는 내 모습이니까 어떤 자아인데? 눈물을 흘리니까. 부정적 자아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기까지 납득되나? 어렵지. 그러면 배우신 분들, 감사의 틀 보고 오신 분들 말해줘. 나의 내면을 보는데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니까 성찰에서 끝난 게 아니라 반성까지 나아가는 거야. 괜찮겠어? 움직이자. 이 개가 나보고 꺼지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건 내가 지조가 없음을 지금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잖아. 백골은 뭔데? 그런 지조 없음의 내면 세계가 상징화된 대상이겠지. 가자, 가자. 쫓기는 사람처럼 가자. 떠나자. 백골 몰래 아름다운 고향에 가자. 말해봐. 내가 지금 존재하는 곳은 어딘데? 이거 고향이잖아. 고향에 따라와 한 방에 누웠다면? 그럼 이게 뭔데 이게? 이거 현실 아니야? 그럼 말해봐.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데? 내가 존재하는 현실 속에서 내 모습을 반성하고 있지. 나는 어떤 상태인데? 혈피배 상태야. 뭐가 없는데? 지조가 없는 상태잖아. 그럼 백골 몰래 또 다른 고향에 가자는 것은 지조가 없는 내 모습을 버리고 어디로? 또 다른 고향으로 가는 거네? 할만하지? 그거 말해봐. 나는 지금 지조가 없는 상태니까 결핍이야.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은 결국 뭐 하자는 건데? 이쪽 세 개로 가자. 지향이죠? 플러스 이러지 마시고. 그건 뭔데? 왜 가는데? 이거를 위해서 가는 거네요. 끝. 이렇게 감상하는 거야. 이해돼? 이게 이제 수업 때 어렵게 느껴질 거야. 아마 지금은. 근데 이게 계속 감상하다 보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거 문제 풀러 갈까요? 쳐보세요. 평가원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아 성찰의 주제를 담은 현대시에서는 시적 자아가 분열된. 자아 분열이 또 싸이코 이러지 마시고. 자아가 두 개로 분열된 거니까 성찰을 말합니다. 모습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의 화자는 자아 성찰을 통해 자아의 부정적 모습과 단절하고. 말해주세요. 성찰을 통해 부정적 모습 백골과 단절하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려고 합니다. 지조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가의 화자는 시선을 자신의 내면으로 돌려 자아의 부정적 긍정적 면모를 발견하고 이를 상징적 시호로 표현하고 있다는데요. 그냥 나오는데? 그거 봐보자. 들여다보며. 인식이죠? 백골로 상징화된 부정적 자아. 왜 백골이 부정적 자아인데? 지조가 없는 모습이잖아. 화자 내면의 시선. 왜 내면의 시선인데? 내면 세계를 인식하니까 당연하지. 당연한 거잖아. 지조 높은 개는 자아의 부정적 모습과 대비된다. 대비된다는 게 뭔데? 차이를 전제하는 거거든. 여기 있는 개는 지조가 높아. 나는 지조가 없지? 이게 나잖아. 그러니까 대비되고 있어요. 화자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한대. 말해줘. 왜 거듭나게 하는데? 이 개 소리를 듣고서 내가 이쪽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한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뭔데? 계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 이쪽으로 오는 거잖아요. 할만하세요? 이제 이 시 말고도 다른 시가 더 추가로 나왔었는데 이 시에만 해당되는 걸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선택지가 깔끔하게 뚫립니다. 제가 지금 감상의 틀을 설명하지 않고 바로 들어가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이 감상은 기본입니다. 기본. 이게 될 때까지 계속해야 돼요. 그래야 선택지가 한 번에 뚫립니다. 그냥 느낌으로 그런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돼. 그 학생은 끊임없이 배꼴이 무엇인지 헤매게 될 거야. 괜찮지? 그지? 좋습니다. 제가 좀 러닝타임이 길었는데 드릴 말씀이 너무 많아서 길었어요.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사실은 그동안 좀 안타까운 마음에 계속해서 문학 어렵다 어렵다 얘기하면서 외치고 혼자 또 욕먹지만 또 참고 해왔는데 이제는 21학년도 수능 치고 나서는 문학이 좀 어려워지는 분위기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조금은 더 납득이 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제가 드렸던 이야기들 잘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향후에 문학 공부하실 때 방향성을 잘 설정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냥 대충 아는 작품 나오면 땡큐, 모르면 그냥 비비고 이게 아니라 지문 감상을 감상의 틀, 이것은 교과서에 있는 틀입니다. 여기에 맞춰가지고 풀고 이해돼? 지문 감상하시고 그에 따라서 선틱지를 깔끔하게 지워나가는 연습 그거를 계속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괜찮나요? 좋아요. 저도 이제 너무 흥분되어 있는 상태로 얘기해가지고 힘드네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학이 쉽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만나시게 될 수능과 평가원은 난도가 올라간 문학이고 지문 감상의 틀과 선택지 문지르지 않기로 올바르게 뚫어내셔야 됩니다. 문학은 상위권의 변수입니다. 처음에는 독서 공부를 해나가면서 글 읽기에 대한 기본을 챙기겠지만 뒤로 갈수록 성적이 올라갈수록 문학의 비중을 늘려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이후에 문학 수업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심천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